2020년 4월 1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에서 인천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배경과 당시의 경험을 상세히 전했다. 이천수는 원희룡 후보와의 첫 만남부터 선거 유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자신이 왜 계양을 지역구에서 원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첫 만남, 축구 그리고 정치의 접점, 이천수는 2016년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제주 여자축구부를 방문했을 때 원희룡 후보를 처음 만났다며 원후보의 보좌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는 원후보가 정치인으로서의 진정성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꼈으며 이는 그가 선거 지원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선거 캠프 합류, 계양을의 선택. 이천수는 원희룡 후보가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한다. 계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어서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천수는 회상했다. 그러나 원후보의 진심어린 지역발전계획과 뚜렷한 비전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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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후보가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천수는 국가라는 더 큰 그림을 추구하는 것 같았고 계양을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평가하며 이에 반해 원희룡 후보는 계양구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선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랑이, 선거 유세 도중에 일어난 유권자와의 실랑이에 대해서 이천수는 상대방의 비난과 공격에 반응한 것뿐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참으며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비난과 욕설에 대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 고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이천수는 선거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와 같이 원팀이 되어야 할 때 국민이 이념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 섬뜩했다고 회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천수는 자신의 정치 참여가 계양고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양고민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이야기는 축구 선수에서 선거 캠프 참여자로 변신한 한 인물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지역주의 그리고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의 갈등과 조화를 생생하게 드러낸다.